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사이 아주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네요. 포금주의보까지 내리는 이런 무더운 날씨인데 여기 참 역사 얘기를 함께 듣고 또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존경스럽고 아주 훌륭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만남은 주최측에서 기획한 역사학교 네 번째 얘기가 되죠.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과거 얘기가 아니고 정치투쟁의 또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지금 상고사 해석에 있어서까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서의 정치투쟁이고 또 국내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투쟁의 어떤 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저 멀리 5천년 전 상고사까지도 그렇는데 지금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는 또 얼마나 정치적 성격이 대단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먼저 하신 세 분과 달리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고 하신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역사적인 시대상이 상당히 동시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는 현재 2016년 한국의 정치지행, 한국 정치투쟁의 어떤 행태가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정치투쟁의 영역이 주조되어 있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와 무관할 수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행과는 그분들과 김대통령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동시대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컨템포러리한 이런 정치인이라는 점이 접근하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주조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김구, 박정희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적 평가가 시도되고 또 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의 딸이 다시 현실 정치의 영역을 장악함으로 해서 박 대통령의 평가도 새롭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이분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선호도가 확연히 갈라지는 그런 대통령은 이분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던 행태로 한국의 정치에 대한 단상들이 이분을 매개로 이분을 계기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침 이분은 한국 정치가 본격적으로 개발연대, 즉 산업화의 축을, 산업화의 기적을 고동을 울린 그 시기로부터 이분 역시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은 한국 정치에서 박정희 시대와 또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에서 이분이 차지한 위상만큼 더 많은 위상을 차지한 분이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감과 그 무게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루 아다시피 이분은 암살의 위협, 또 고문, 또 수탐투어, 또 수년간의 연금, 정치적 활동의 어떤 봉쇄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70대, 80년대였죠. 당하면서도 정치적 최고의 영역에서 국정을 책임졌다라는 점에서 이분의 인생사 자신이 그야말로 드라마 그 자체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개인의 신고 끝에 국가를 한번 운영해봤다는 궁극적인 경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7, 80년대의 신선한 삶 자체가 우리 흔히 상친적인 표현으로 인동초, 인동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현재 2016년 정치 현실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의 지금 현재적 의미가 그런 것이고 또 이분의 최근까지의 삶의 영역과 그 궤적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어떤 구심이고 또 한국 정치의 결절점이다, 결렬점이다 하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근현대사, 근현대사 지금까지 역사를 140년의 역사라고 봐요. 우리는 1876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적 편입, 개항이 됨으로써 서세 동정의 제국주의 시대에 비자주적 강제적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세계사에 준비되지 않은 강제 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1876년부터 35년만에 국권을 상실합니다. 그로부터 만 35년 동안의 식민지 폐반을 겪었어요. 그런 점에서 분단전사 70년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분단시대 70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140년 역사의 단초는 187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마침 여러분이 1, 2, 3 강의에서 들었겠지만 백범 김구는 1876년생이고 우남 이승만은 한 해 전 1875년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침 네 분을 다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대에 볼 때 우리가 세계사에 편입되므로서 일국사로 일국사 중심으로 봤던 한국의 역사는 이미 마무리되면서 우리 세계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가 아닌 을의 위치로 지금 편입되고 말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140년의 역사가 세계사에 편입되면서 우리는 세계사의 피동적 객체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제적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분단전사는 그야말로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의 실패에서 식민지로 떨어졌고 이 민족의 노예상태를 마치고도 우리는 분단을 지금 70년대에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냐면서도 분단 70년 전사가 분단을 필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70년을 보낸 이 현재에서도 분단을 넘어 통일로 다가가기는커녕 더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아주 태형적인 반동적인 역사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 파일을 많이 한 6개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음 넘기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6개 꼭지로서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개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연보 김재중 대통령의 연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98년 제15대 대통령 취임되고 이후부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큰 차이 없이 이 현실을 다 요해하고 있다라는 존재에서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한번 짚어본다는 겁니다. 이분이 목포 상고에서 우등으로 졸업하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릴 때부터 좀 탁월한 이런 분이었다고 봐져요. 그러면서 일치 사업도 뛰어들었고 또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진 아주 조금 탁월한 이런 젊은 때의 어떤 영향을 보였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에 실제 성공적으로 의회 진출을 하기에는 많은 어떤 운이라 그럴까 우유곡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4.19 전에 50년대에 국회의원을 두 번을 인재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인재에 마침 3.15의 부정선거다고 해서 보궐선거가 나서 이분이 인재에서 마침 당선이 되었어요. 61년 5월달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틀만에 5.16 정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 여의도 다 못 가보고 그때는 여의도가 아니고 우리 시청 앞 저기지요. 그 시청 옆에 지금은 그 서울시 의회 공간을 써주고 있죠. 거기 하면 출근도 못 해보고 이 국회가 해산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6, 7, 8대 의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국회의 주요한 리더로서 대변인도 하고 상당히 눈에 띄는 관목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김대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박정희를 얘기하고 또 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 분 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지였지만 반박정희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야당의 리더로서는 두 분 다 동지이자 또 경쟁자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두 분 중에 그 당시 70년대 한 분을 선택하면서 선호들을 막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떻게 지금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두 분 다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야당 정치인 두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7대 대통령 후보가 71년 2월에 결정이 됐는데 저게 아주 드라마틱이에요. 제가 저때 중학을 마칠 무렵인데 그때 이 두 분의 40대 기술원이라고 해서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당시 박정희 삼성기원 체제에서도 좀 독재 체제에서도 언론이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껏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신문 이런 또 그 후에 포스트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누구나 그랬지만 이 YS 이분은 상당히 얼굴이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기공자처럼. 그리고 김대중 이분은 그 당시 다 YS DJ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대중 이분은 얼굴이 둥그러면서 아주 달덩이처럼 보름달처럼 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참 인물이 잘생긴 분입니다. 외행적으로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YS의 아주 기공자의 어떤 기품이 풍기는 이런 얼굴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훈한 이런 아주 아주 호남이면서 아주 그 인물이 커다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인물. 이 두 분이 그 당시 70년대 한국정치의 최대 포커스를 받은 분입니다. 승인님 기억하세요? 이 시기에. 두 분 다 아주 인물이 참 좋았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또 난 중학교 때 우리 중학생들끼리 저 사람 인물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다 인물로 아주 출중했던 그 40대 참 잘생긴 얼굴들이었어요. 두 분 다 아주 잘생겼다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연세가 들었어도 대단한 기품도 있고 또 김재중 대통령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몸이 큰 편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가리는 얼굴을 어떤 호감이라든지 아주 보름달처럼 이런 것들이 아주 생각이 나는 그런 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40대 기술원 이러면서 이철성 이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 처지면서 그 당시 전당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YS가 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그런데 마침 첫날 투표에서 가반수 득표를 YS가 못했어요. YS가 1위였지만. 그래서 그 다음 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하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 시민당 대의원들이 주로 저 서울청진동 또는 관운동 간철동 그것이 전부 여간집이거든요. 그 여간집이 다 삼삼오오 밤을 세우고 또 술당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두 분은 또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 날 이철성계가 김대중 측에 지지를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한국 정치사에서 드라마틱하고 또 아주 흥미로웠던 이런 상황이 저는 학교도 안 할 때 생각들이 쭉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산입니다마는 그건 전국적인 관심을 다 가진 것이니까 그 두 분의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이런 것이 대단했던 시대였다고 봅니다.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신안군 하의도지만 목포를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제 분이지만 부산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 영원함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에 대한 기대들이 아주 많았던 이런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 넘겨봐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관이라고 하면 유명한 문장입니다.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어떤 하나의 규준점을 다 충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없었어요. 이러한 서생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가치에 대한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타협을 하고 또 야합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네요. 그건 정치가가 못 되는 것이죠. 정상몰입이죠. 그런 점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관통하고 또는 정치적 원칙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이러한 규범, 가치 이런 걸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저부는 정치가로서의 어떤 건가옥조 또는 하나의 정치가로서의 어떤 가치에 의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서생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원칙주의적이고 또는 이상주의적에 거친다면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고 또는 장터와 같이 아주 나름대로 진흙탕 속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목표로 하는 고지에 다달아야 됩니다. 목표로 하는 고지에 가야 대중을, 국민을 위해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결국 목표라는 고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좋은 뜻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냐면서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고 또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면 현실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냐면서 상인적인 현실감각, 상인적인 계산능력, 타산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DJ는 그 자신만큼 이 두 개를 조합한 후계자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이 두 개가 잘 조합된 정치 리더는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 원칙과 정치적 현실, 이 콤비네이션 이야말로 폴리티컬 리더의 덕목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한 점에서 이 정치가의 어떤 최대 덕목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이렇게 아주 거분식 표현, 아주 멋있게 거분식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두 개의 어떤 규준점, 규준점을 가지고 한국 정치 지도자를 평화하는 그런 글, 칼럼들을 여러분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칫 앞부분이 강화되면 이상주의로 빠지고 원칙주의로 빠지고 B타입주의로 빠질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 우리 주변의 정당 정치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정당 정치에 몸닫고 있는 정치적 여러 리더들의 행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원칙, 가치, 이런 것이 배제된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상인적 현실감각, 이 안는 정치를 몰라 이러지요. 어떤 사람은 정치라는 게 그야만 넙제되고 진흙바탕이네요.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인이고, 저는 정치를 몰라 예를 들어서 이 두 분, 이 상인적 현실감각 많이 얘기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고 있고, 대부분의 정치 시장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상인적 현실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종갱과 또 국민의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아니 그 전에 7대 대선에서 내놓은 것이 저것이예요. 그 당시 미, 소, 중, 일, 미국과 일본과 달리 소련과 그 당시 중공이라 했거든. 소련과 중공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최대 국가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그 당시 엄청난 냉전과 방공 시대에 중공을 다 합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해서 이 4대국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해다오. 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다오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건다는 것은 상당히 선진적이었고 매우 당시로서 위험했던 논리입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국교를 대만감해졌거든요. 중공이야 중국. 중국 인민공화국이단 말이에요. 이 중공과 소련을 언급한다는 자체는 그 당시 거의 사선을 넘는 이런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69년도 1.1 사태라 해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내려오고 그의 가을에 울진 3측 무장공비 게리라들의 어떤 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 시기에 향토예부군을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안보가 그 당시에 엄청난 어떤 우리의 콤플렉스고 레드 콤플렉스이고 이러한 상황에 향토예부군 폐지를 저 시기에 내놓았어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선을 넘는 이러한 것을 과감히 제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4대국 평화보장을 전제로 저번이 그 당시 통일론을 내놔요. 그 당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언급하기가 두렵고 또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남북한 서로 평화적으로 우선 공존하자. 그리고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공존이 무려입고 한참 가다가 서로가 교루하자. 평화교루. 그리고 나서 평화통일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970년 1년 저 시기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 말은 역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겠지만 북한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타도의 대상이에요. 저 빨갱이들. 그 당시 1.1 사태에 대한 박정희의 보복의식으로 특수부대를 훈련시켜서 북파를 하겠다는 것이 실미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남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월남전이 또 한참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북한과 우리가 공존하자.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신선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북한하고 공존한다. 어쨌든 평화공존, 평화교루,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대선 공략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하자. 또는 남북대화하자. 노사위원을 구성하자. 하는 것이 71년도 대선 공약인데 내가 이 4개를 적시한 것은 이것이 저분이 구심되어와서 야당을 이끌 때나 또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모두 실현되었던 얘기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게 볼 때는 이미 70년에 이분이 가고자 하는 국가의 방황이라든지 남북관계 문제 또 노동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탁월한 견해를 집요하게 또는 일관되게 구현을 하고자 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 같은 것은 91년도 처음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60년도 살구가 나서 잠시 지방자치제가 한번 실시되었다가 5.16 군부 커테타에서 없어졌던 것이 91년에 다시 지자제가 실시되었어요. 문제는 지금 그 지자제가 문의만 지자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91년 대선 때 저 4개가 상당히 신선했고 충격적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71년 당시에 소렌과 중공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평화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는 이미 소렌과 중공을 미국과 일본의 동등한 외교 대상으로 놓는다. 라는 것이죠. 적인데 냉전지대. 또 이런 것. 그리고 북한과 평화 공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시된 상황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던 이런 얘기들이다. 곧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문민정부 즉 군부 쿠데타의 한 군사 권위주의 체제가 끝나고 대체적으로 이 가치가 적당한 혹은 미흡한 수준에서만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지금 2016년의 한국의 역사가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1980년부터 컨템포러리 동시대다고 볼 수 있어요. 80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현실에서 활동하고 또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정리가 되었다 이 보다. 그런 점에서 동시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땠던 80년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서 1987년에 6월 10일이 있었고 1987년에 현재 우리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요. 이것이 87년 헌법에서부터 가능한 것일 거예요. 87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 제헌헌법으로부터 9번 헌법을 바꾸어가지고 87년에 대통령을 직접 뽑는 헌정체제를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싸움의 어떤 구심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군부가 어떤 요식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를 차고 앉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자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청을 한 것이에요.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5년 단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87년 헌법이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그리고 헌정 질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87년 체제의 정치 질서에 지금 우리가 규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년 체제. 어쨌든 87년 체제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결실 또는 쟁취이 돼요. 그런 점에서 87년 헌법 87년 체제는 군부 체제와 군부 권력 체제와 민주화 운동 세력 간의 타혜군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명을 해서 상대를 기득권 체제를 군부 체제를 완전히 거꾸라뜨리는 것이 바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 힘은 제약적이었고 또는 군부는 군부대로 자기들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 지속하게 해도 힘이 들었던 그런 속에서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세력 간의 타협이 87년 6월에 나왔고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의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선거는 역시 우리가 노태우의 군복을 벗고 그냥 민간 복으로 갈아입은 그런 정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YS정부 그리고 국민의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행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 김영상 정부, 김대중 정부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창출하는 데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세력은 김종필, JP로 대변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JP 하면 우리 충청도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90년대에 오면 87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88년 4월 총선에서 네 당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당의 상징적 깃발 색깔이 달라지면서 한반도가 네 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자 곧 혜님인 노태우가 90년부터 88년 89년 이런 상황에서 혜님은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DJ, YS, JP 이 3자의 신상국시대가 한 10년년 치솟습니다. 나는 한국의 신상국시대였다 이렇게 봅니다. YS, DJ, JP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YS가 90년 1월에 YS가 노태우하고 손을 잡아요. 노태우하고 손을 잡으면서 직권 여당에 들어가서 권력 창출을 노립니다. 그리고 YS가 노태우 정권에 들어갈 때는 YS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JP도 같이 들어갔거든. 그런 점에서 YS와 JP가 손을 잡고 직권 여당에 들어감으로써 이러저러한 권력투쟁과 우유격제를 겪고 YS가 92년 12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YS의 직권은 JP와의 합당과 연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7년도 IMF 상황을 맞이하고 97년 대선에 있어서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94, 95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다시 JP와 손을 잡아요. 그것이 수평적 권력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DJ가 충청도 세력인 JP와 손을 잡는 것이 우리가 DJP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7년 12월 선거에 마침 약 35만 표의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노태우 정부로부터 한국 정치는 신상국 시대인데 이 JP를 상징으로 구심으로 하는 충청도 지역의 역할이 한쪽을 정권을 또 이쪽을 정권을 장악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나는 한국 현대사회의 신상국 시대가 그 시기에 잠시 왔다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JP야말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끔 한 어떤 협력세력 동반세력이었다고 봐져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로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35살에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중정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최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한국 정치의 풍은하다고 할 수 있죠. 풍은하다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다 YS나 DJ나 두 번 다 JP에게 모종의 약속을 했지만 둘 다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색간면의 서름이자 색간면의 불가피한 정치인실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도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역사인물 중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말은 상당히 동시대 현재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김대중은 하나의 statement, not politician, 정략가다. 정치인, 정치인이라는 말보다는 정치가가 좀 더 한당의 높은 즉 국가 전체를 갱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가다 이러면 정치인,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 서너 번 했으면 다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서너 번 했다고 정치가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런 점에서 정치가다 하면 국정을 한번 갱령할 만한 그런 갱륜과 그런 역량을 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전두환이다, 노태우다 이걸 정치가 하라고도 안 하거든요. 또 정치인이라고도 안 해요. 그들은 찬탈을 했기 때문에 권력을 그런 점에서 정치가다고 할 만한 사람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politician이 아닌 state 국정을 관리할 만한 그런 갱령과 그런 비전 역량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저는 비전, 카리스마, 국가경영능력 이 세 개를 얘기합니다. 대개 비전만 있으면 허망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빼묻지 않고 공직생활에 상당히 엄정한 생활을 했고 그럼에도 그가 권력을 잡으면 잘하겠지 하는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이 카리스마는 덕표 역량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맹목적으로 약간은 맹목성이 있어요. 카리스마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하는 행태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맹목적으로 죽고 저 사람 말이라면 나는 모든 걸 다 내놓고 싶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카리스마는 한국 현실에서 지역 기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홉 번 계속 해주므로 해서 부동의 어떤 위상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 카리스마를 갖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진 어떤 탁월한 은행이라든지 또는 그가 가진 용인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요인 중에 한국 정치인 시절에서는 역시 지역 기반이 카리스마의 큰 변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가 경영 능력이죠. 이것은 정치를 국내 정치에서 문제점과 또는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유지해왔고 발전 국가로서의 국가 목표가 성장해 두었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것에서 국가적 성공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진략 어떤 사회 정책을 해야 되느냐 하늘에 대한 통찰력과 또 그것을 실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싱가포르나 또는 인도네시아나 또는 저 스페인이나 모든 나라가 다 대외 정책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일이 뭡니까? 분단이거든요. 분단. 분단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왜곡 또 우리 미래로 가야 할 문제가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냐면서도 단순한 대외 전략을 넘어서 어느 나라 간에 대외 전략이 있어요. 멕시코도 있고 남아공도 있어요. 대외 전략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외 전략을 넘어서 분단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리드해 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탁월한 역량과 여기에 대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단 문제에서.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분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압과 외부적 압력과 그로부터 일거리진 행태가 국내의 정치생활과 국내의 경제 국내의 모든 지금 민심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단 문제는 우리에서 최대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의 대외 정책하고 달리 우리는 대외 정책부라서 이 분단 문제라고 하는 데 대한 깊은 통찰과 이걸 어느 정도 핸들링하고 또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비전, 카리스마, 국가, 경영, 능력 이 세 개가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 대통령의 필료 덕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대 지도자가 다 이것을 갖춘다면 그 나라는 엄청난 행운이고 금방 최고 국가의 반열에 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규준점으로서 지도자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정치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났던 역대 대통령 혹은 역대 정치가 중에서 그런 대로 가장 우위를 선점하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분을 이 세 개의 어떤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자격의 문제에서 상당히 수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분은 YS하고의 일화가 많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YS 이분은 잘 아다시피 머리는 빌려주셔도 건강은 못 빌린데 이리 말을 하죠. 또 이분 다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들 영남 출신이고 또는 호남 출신이라서 사실 그 사투리가 많이 쓰던 분이에요. 영남 호남 하니까 저는 늘 이 단어가 아주 불쾌해요. 영남이라고 하는 말은 호남이라고 하는 말은 큰 호수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라남북도가 호수가 어디를 기준으로 호수 남쪽이라 해요. 이게 사대주의 용어입니다. 북중국 양재강에는 다 호남성이 있고 호북성이 있어요. 또는 황화강에는 다 하북성이 있고 하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호남이다 이러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먼 호남 어디 호수가 있네. 그럼 영남이라면 큰 고갯마루 밑이 영남인데 그럼 고갯마루 뭐 대관령을 억지로 하자. 그 대관령 밑에 저 경북 지역하고 경북 봉화라든지 또는 경북 안동이다 이러면 억지로 대관령 밑이다 이러면 그러면 저 경남 진주 산청 합청 대관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이 밑도 끝도 없는 영남 호남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또 전라도 이러면 전주 나주 이건 말이 돼요. 또 경상도 이러면 경주 상주거든. 그럼 저 경상남도는 어디에 가 있나. 신라시대에 주로 경주 상주 중심으로 신라의 어떤 패권 영토가 있었고 이 지역은 경상남도 지역은 가야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러냐면서 참 우리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형태가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그럼에도 사대주의직 지행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동 또는 고성 뭐 산청 다 다 중국의 용어입니다. 또 광주 광주는 고려시대 무진주였지요. 무진주 그걸 빛광자 쓰는 거는 다 여말 순체 성리학자들이 다 중국 지명으로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제가 와서 많이 바꾼 동네가 있어요. 저 창경궁 창경원 옆 밑에 원남동 원서동 다 이런 일제가 바꾼 동네 이름입니다. 미국이 또 오면 우리가 오면 저 다른 나라에 또 가면 대개 못사는 다른 나라의 어떤 제일 번화가 만화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만화탄 이런 것이 다 식민지 사대건성인데 우리가 특히 지명이 거의 여말 선초 때 중국식으로 다 바꾸버렸어요. 기호지방 호남지방 또는 영남지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뭐랄까 왜곡되고 밑도 끝도 없고 아무리 역사적인 토대도 없는 이런 말을 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하고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또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감옥 생활할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이름도 있지만 아마 이분은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많은 다독을 하고 또 말도 아주 상당히 웅변도 논리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길게 말을 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죠.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DJ와 YS를 토론을 붙이려면 누가 이겼느냐 이렇게 할 때 대체적으로 YS가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마 YS는 한마디를 할 때 엄마 됐다. 엄마 치아프라.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주 논리적인 이 DJ 이분이 상당히 당혹해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두 분이 토론을 하면 YS가 이겨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키리스크에서 이 분을 평가한 것이 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평가한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YS는 다혈질의 대부분의 정치적 이수들의 상당히 제한적인 지식과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YS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치에 관한 동물적인 감각 이것은 누구도 못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적인 감각. 그에 비해서 DJ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미 많은 민주투쟁의 그런 과정 속에서 30년 이상 이미 세계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죠. 또 외계정책의 모든 면에서 능숙했다 라는 것이 2006년도 미 대사관 평가다 하는 것이 좀 참고가 된다. 그리고 국내 정치가 또 정치인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면 역시 JP 아니겠어요. JP. 그러면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 평가하는 이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이 일반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끊기, 오기 강연한 이런 것을 아주 잘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남겨주세요. 우리는 사실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 또 정치가 김대중에 대해서 울고 또 웃고 박수치고 또는 가슴아리하고 그랬던 역사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 점에서 김대중에 대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의식체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정치적 역정을 빚고 마침내 이번은 98년도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그 시기에 마시 97년도에 Y 정권 마지막에 IMF를 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야당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넘어갔고 또 제가 jpy 그러한 연대 합자 속에서 이분이 한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이런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5년 동안 IMF에 대한 관리 문제 또 이분 5년 동안의 경제, 사회정책 이러한 것에 대한 많은 글들과 또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마침 여러분의 평화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햇볕정책에 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햇볕정책이 당시 정부의 공식 명칭은 화해협력정책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실천적인 행태로는 포용정책이고 상징적으로 선사인 팔러시라고 해서 대북 햇볕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을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화해협력 추진 이렇게 되었어요. 김재중 대통령은 사실 이 햇볕정책을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하기 전에 71년도 대선 때 이미 이런 사고와 이런 발상이 이미 터잡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평화공존해야 된다, 평화교루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미 70년에. 이런 속에서 이분이 아마 이 70년에 이 햇볕정책 평화공존, 평화교루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진 것은 동서독 관계에서 이분이 벤치마킹 했다가는 많은 메시지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서독 관계에서 당시 서독의 총리가 됐던 빌리브란트가 69년도에 총리가 되거든요. 빌리브란트가 오스토폴리티크라고 해서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독과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독과 얘기를 하는 것은 빌리브란트가 접촉을 통한 변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접촉을 통한 변화, 작은 걸음으로 큰 부폭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브란트가 60년도에 대한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서부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안심을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치가 45년도 끝나고 나서 서독 내에서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나치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었던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보면 서독은 동독의 인구 4배입니다. 서독은 동독의 땅 2배예요. 그런데 33년 히틀러가 선거에서 권력을 잡는데 히틀러의 권력 기반이 융커, J.U.N.K.R. 융커라고 지주계통을 전통지주로 말합니다. 이들이 주로 드레스텐을 중심으로 하는 동독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자마자 4대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을 하는데 동독지역은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나치에 협력한 나치의 본산지, 나치의 지지기반인 드레스텐을 비롯한 이 동독지역 전체를 깡그리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45년 이후에 자유주의자인 아데나오가 수상이 되었는데 총리가 되었는데 아데나오는 자유주의자로서 나치 때 감옥에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데나오가 반나치의 입장이었고 또는 영국과 프랑스의 서구사의 이론으로 서독이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데나오부터 역사정리 이런 것을 시도를 하게 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숨어있던 나치들이 나전자 포복으로 숨어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아데나오 때부터 독일은 역사를 정리하고 서구사의 진정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 역사적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69년도 빌리브란트가 동방경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영국과 프랑스를 안심시켜야 되기 때문에 폴란드의 아우스비츠에 가서 비오는 날 아우스비츠 무릎을 꿇고 유대인에게 사죄를 했어요. 그럼 빌리브란트의 어떤 진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점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영국과 프랑스를 감동시킨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 또 그러한 전쟁 그러한 어떤 토대 따케를 통해서 빌리브란트가 동독에 접근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동방정책이라고 합니다. 포스트폴리티커. 그런 동방정책의 기치가 동독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기치를 내버렸어요. 이런 것이 69년, 70년에 세계에 신선한 어떤 충격과 새로운 트렌드랄까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유럽에서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기로 유럽의 냉전질서가 허물어져 갖고 있고 대땅떠 분위기가 나오던 그런 시기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미 70년 초기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도 저렇게 가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남북한도 저렇게 가야지. 그런 것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인 대우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게 된 어떤 철학적 혹은 세계적인 배경이고 토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햇볕정책의 입장은 정치적 군사적인 이슈, 정치적 군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북한과 만나서 이야기하자면 잘 안 풀리겠죠.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데 군사적, 정치적. 그런 점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사안이 아닌 경제적인 것 또는 서로 서로가 동질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것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인도적 기원도 하고 이런 걸로 얘기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치 군사적인 사안이 아닌 경제적이고 또는 인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런 사안부터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덜 불편할 것이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은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것 인도적인 사안 또는 경제적인 것 서로가 경제협력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 처음에는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 경제도 활력을 갖고 또는 북한 경제도 회복이 되면 서로 서로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면 낮은 로우팔리텍스 로부터 하이팔리텍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또는 인도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러한 접촉을 많이 쌓다가 보면 야 우리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보자 야 우리 남북 간의 이 엄청난 군사 대결 이것도 한번 축소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햇볕정책의 어떤 철학적인 방법은 서로가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탕크션 기능을 막 서로가 축적을 하다보면 체육 교류도 하자 축구도 많이 하자 또는 농구도 많이 하자 또는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도 교류를 하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많이 쌓이고 축적되면 자연히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철학이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 통합론, 기능이 서로가 적대적이고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았던 국가끼리 다양한 부문의 기능을 서로가 통합을 하면 평화가 쌓인다 이런 철학을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을 많이 하고 또는 우리가 고대사 문제에서 학술 이런 것도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고 또 여성의 지위 또 아동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서 세미나하고 얘기하고 그런 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고 또 그러다가 관광도 하고 또 그러다가 개성공단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평화가 당연히 정착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가 또 정치 군산 문제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기능주의 통합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능주의 통합론은 또 50년대부터 그 당시 90년대까지 오는 유럽의 통합 과정이 있죠. 유럽 통합 지금 유럽 통합이 28개 EU 국가까지 오다가 얼마 전에 영국이 탈퇴한 것이지만 이 유럽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둘이 말이야 이제 전략 물자를 같이 관리하고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석탄, 철강 이런 게 전략 물자지요. 그 탱크 만드는 거 아니야. 총 만들 수 있고 석탄, 철강. 그래서 프랑스 외상이 수망이라는 증거가 독일하고 야 우리 석탄, 철강 이런 거 공동 개발하자. 이래서 석탄, 철강 공동 개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EEC, 그 다음에 EEC, EU 이렇게 쭉 발전이 되었어요. 이러한 통합 과정을 바치는 이러한 철학이 경제적인 교류협력 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프랑스와 독일이 싸웠지만 학생들 교류 또는 문화예술교류 이러면서 서로가 신뢰를 행성하고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고 평화를 높이 간다. 이런 점에서 그러한 서구에서 EU, EU는 1995년 마스터리 조학에서 합회까지 통합했잖아요. 대부분. 그런 점에서 그러한 통합 과정을 바친 철학이 펑크스나리즘,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배우고 또 빌리 브란트의 오스토폴리티크, 동방경책 이런 거를 또 수용, 벤치마킹 한 것이 햇볕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용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적대, 정오, 대결, 갈등의 시대를 적고 이제 대화, 화합의 시대로 가자. 이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햇볕정책은 통일 이런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군사 통수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깃발도 하나로 올려야 되고 UN에 하나로 가입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또 북한이 당장 통일할 입장도 안 되고 또 우리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약하니까 통일을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통일 약에는 조금 멀리 두고 우선은 화해협력 또 교류협력을 통하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고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다. 이렇게 설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김대중 정부나 이 햇볕정책 핵심은 이 분단을 좀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평화가 상당기간 정착이 되면은 그 다음 북한도 좀 변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는 어쨌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사회문화 차원에서 북한을 많이 방북하고 또 종교단체도 많이 가고 하는 걸 적극 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아주 북한을 많이 다녀와 봤어요. 또 원산 항구도 가보고 그 당시 비료 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며칠 청진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평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많이 갔던 것이 2007년 12월까지 가봤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리운 건강산을 아직도 못 가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시기에 이러한 햇볕 정책에 대한 성과는 햇볕 정책을 찬성하고 또는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는 햇볕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뭘 변화시켰나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핵을 놓았나 북한이 세습 민주화를 조금이라도 했나 북한 인권이 개선됐나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햇볕 정책에 대한 이 성과와 한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쫙 나누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햇볕 정책의 기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햇볕 정책의 기조인데 이름은 이제 평화번영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봐서 10년 동안의 이 햇볕 정책 김재중 대통령이 골격을 이룬 그 남북관계론에 10년을 주고 우리가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 정부 들어와서는 나 그런 거 다 싫어 하면서 싸그리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반대만 되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국 정책을 완전히 180도로 달려 했고 또 그러한 입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 햇볕 정책을 우리가 10년이라고 합시다. 노무현 정부도 큰 틀에서는 같은 것 대국 평화번영 정책 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9년째 이 대국 정책하고는 근본적으로 파라다임이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이 다른 것을 좀 우리 쉽게 요해를 하면은 북한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보수정부나 또는 진보정부나 간에 북한은 변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일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컨센서서 그럼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햇볕 정책의 입장은 북한이 변화하도록 주변 환경을 주변 국가를 잘 호수하고 또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은 변화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즉 북한은 도와주면 변화한다 그래서 도와주면 싸울 이유가 없고 북한이 저렇게 남한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은 반드시 변화한다 하는 것이 진보정부의 10년 동안의 정책의 기조였다고 보여주세요. 지금도 그러한 정책을 긍정하는 분들의 생각은 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보수정부는 그 10년 동안 뭐가 변했어? 뭐가? 저 체대가 변했어? 저 핵을 포기했어? 인권이 개선돼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변화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북한이 지금 보수정부는 북한이 변화하면 도와주겠다. 너 지금 어렵지? 그러면 너가 정상적인 행태로 좀 변해. 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도와줄게.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지금 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어떤 입장에서는 북한이 왜 나빠? 미국이 저렇게 목을 조르고 압박을 하니까 조금 이상한 행태를 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북한 적이 악의 기본이야. 저 체제 자체가 악이야. 그래서 지금 주변국이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저렇게 변화라고 억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북한이 악이라기보다 저게 저렇게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또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점천한 압박과 늘 북한을 목을 조르겠다 하는 비타입적인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 그 반대의 입장은 북한이 저 체제 자체가 저게 몹쓸 체제고 저게 지금 기본적으로 엄청난 억압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서 저게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야 먹고사는 체제야. 이래서 저 버릇을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대북관이 다릅니다. 대북관이 저게 나쁜 게 아니냐. 외부 조건이 나쁘지. 이런 게 있고 저게 본질적으로 나쁜 거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외부를 괴롭히고 있어. 요 두 개가 파라다임이 서로가 뭐냐 하면 서로가 조화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기본적인 인식체계가 다릅니다. 또 햇볕 정책을 지지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을 보는 북한관이나 또는 한국의 140년 역사 혹은 70년 역사의 분단시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관이 서로 다릅니다. 입장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옳고 저게 틀렸다 하는데 지금 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옳고 저게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균형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미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한민족 두 국가 상태 아닙니까? 분단이죠. 그런데 한 국가 ROK 한 국가에 두 국민이 있었죠. 이 분열입니다. 분열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단과 분열이 내 자화상이다. 내가 옳다고 내가 보는 140년의 역사에 대한 내 시각이 옳고 내가 보는 저 북한관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상대도 똑같아요. 여기서 타협이 나올 수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과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이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누가 선언하느냐 과연 선언할만한 자기를 누가 갖고 했냐 그럼 그 결과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연방제는 이번에 5월달에 제7차 당대에서 또 한번 나왔어요. 7차 당대에서 북한이 6차 당대를 36년만에 했어요. 6차 당대를 1980년 10월 10일날 했거든. 그걸 36년만에 지난 5월달에 7차 당대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통일론은 연방제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연방제하고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요. 연합하고 연방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국가 중에서 가장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실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권력실체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궁권이죠. 궁권. 궁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외교권 아닙니까? 궁권하고 외교권이 정화하게 되어 대통령이라는 것도 마음먹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정책은 워낙 많으니까 궁권하고 외교권이 최고 중요해요. 궁권하고 외교권. 그러면 궁권하고 외교권을 우리가 연방 연방이라 하면 스위스 스위스 칸톤 미국의 51개 연방 미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 스위스는 땅도 작고 사람도 작아 그런 다 연방제 라는 형태라 합니다. 지구상에서 연방제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연방이 되면 연방에 가입한 스테이트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스테이트가 모여있다 이런거 51개장 저 스위스 칸톤은 30개 되거든 연방제는 그 가입한 지방 국가 지방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가 최소 10개 이상 10개 이상 연방국가는 10개 이상 안 되는 국가는 그 연방이 할 수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것은 남북한 연방이 되는 그건 특이한건데 어쨌든 연방과 연합이란 차이는 이 군권 외교권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를 연방정부 또는 이걸 중앙정부라 하죠 미국 와싱턴에 있는게 연방정부 중앙정부 아닙니까 백악관 또 스위스 어디 그러면 배론 이 군권 외교권 이걸 하나를 각 지방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도 내 군사 행동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렇지만 중앙정부에 딱 가 있느냐 이런건데 중앙정부에 딱 가있는게 연방제입니다 스위스고 또는 나이지리아고 독일이고 카나다하고 다 연방이에요 중앙정부에 딱 가있어 연방정부에 페드로라 스테이트라고 연방정부에 딱 이걸 연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정부가 가있는거는 연합이라고 국가연합 국가연합은 역사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 하죠 그때 선언을 몇개 주가 해가지고 한 여덟개 주가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국가연합을 행태를 해요 그당시 적은 독립은 영국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모인 주가 왜 하나로 뭉쳐 하나로 뭉치면 누가 통수 나갔다 이렇게 보겠어요 연방이라면 중요한 권력 권력 중에 제일 중요한게 군사건 군건 군건 다음에 중요한건 경찰건 이런걸 누가 갖느냐 중앙정부 연방정부 에 두느냐 지역정부 에 두느냐 이런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본다면 지역정부가 10개 이상이 돼야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연방국가인데 북한이 남북한 남한하고 둘이 연방정부 하지 않은건 조금 거기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남북연방제라고 1960년 우리 4.19 했지 8월 15일날 갱축사에서 이걸 김일성이가 처음 제의를 해요 그런데 마침 거의 5월달에 소련의 외상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가 64년도하고 우리 조퍼가 시작하고 나서 최고 당석이가 되거든 브레즈네프가 와가지고 김일성이 어드바이스를 해요 김일성이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점에서 전쟁통일은 불가능하고 또 주한미군이 앉아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되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남한이 긴장하고 저기도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해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 연방제를 하자고 해라 그러면 남한에서 막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둘이 만날 거 아니냐 그때 남한을 어떻게 즉화 통일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브레즈네프 팀을 어드바이스로 1960년 남북 연방제를 제의를 했어요 1960년 당시에 우리 남한의 GDP가 1인당 GDP가 한 90달러 정도 되었고 북한은 한 150달러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남북 연방제를 제의하면서 저걸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두려운 거에요 그 당시는 반공법 시대에 북한이 주장하기로 남북 연방제를 하게 해서 남북한 문화교를 하고 경제교를 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문화교를 하자 경제교를 하자 하는 것은 분단체제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위에 그 다음에는 70년에 오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좀 바꿔 고려 고려 북한은 코리아를 안하고 고려라고 고려 K-O-R-Y-O 이렇게 해요 고려연방제 이런 걸 제의를 했어요 이때 남북한의 GDP가 남한이 1대1이 됩니다 남북한 이때 행식은 같았어요 내용은 그리고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80년에 10월 10일날 이야기해요 이때 남북한 국립이 역전되어 우리가 두배가 돼요 두배 그러면서 이때는 이 제도통일은 일단 미루자 이리만 해서 북한에 그러다가 1989년에 우리가 문익한 목사가 방북을 해가지고 김인승이한테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이 군사통합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은 거기 되겠느냐 비행실죄가 아니냐 이러니까 김인승이가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래서 연방제를 좀 당꺼번에 할 수는 없고 좀 느슨한 연방제를 해보자 해서 느슨한 연방제를 1990년에 김인승이가 신년사로 얘기했어요 김인승이가 사라질 때는 1월 2일날 육성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는 목소리도 안 좋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좀 싫어해서 당보 군보 청년보라고 하는 신문사설에 일년 신년사를 얘기해요 김인승이는 이제 목소리도 나름대로 자신감 있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90년에 김인승이가 90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90년 10월 3일 또 그때 90년 10월에 한소 수교를 했어요 92년 8월에 한중 수교를 합니다 이미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넘어갈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김인승이가 91년도 신년사에 와서는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 통일은 반대한다 제도통일은 후대로 미루자 이게 91년입니다 제도통일은 후대로 미루자 누가 누구를 먹히우나 먹히우는 통일은 반대한다 핵심을 알겠죠 그리고 2000년에 와서 그 느슨한 연방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되어 있어요 북한은 90년부터 왔어요 90년에는 90년에 남북한 GDP 차이가 10대 1입니다 지금 44대 1입니다 44대 1 그런 점에서 10대 1이 되고 그 다음 사회주의 최대가 다 와해 붕괴될 때 통일의 의미를 김인승이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도통일은 후대로 미루자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 통일 그건 흡수통일이죠 동서독 관계의 통일입니다 그런거는 반대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은 이미 이 시기에 오면 반통일 논리에 들어갑니다 말은 통일 통일하고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명칭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통일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북한이 바보입니까 김인승이나 김정은이가 통일을 하자는 의미를 그래서 북한 연방대 통일은 이미 구심도면 확실히 반통일 논리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한다거나 이럴 거 없고 우리가 그 방식으로 얘기해 보자 이러면 오히려 논리가 또 공무원위를 뺄 수 있는 개인성이 높습니다 현재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국력과 실질적인 어떤 미래 비전에서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크게 말 안해도 이건 덜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덜 논쟁적인 그런 점에서 북한은 현재 체제의 유지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이다 이거 한번 엔터를 치주세요 승현님 한번 엔터를 한번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17년 했고 또 김정일 사후 전에 지금 김정은이가 후견 후견제다에서 3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차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8년차 집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것이 만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CIA 클래프 국자인의 친구들은 김정은이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또는 치밀하고 상당히 타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십사리 미국 일각 우리 한국 일부에서 북한은 꼭 망할거야 망할거야 붕괴붕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장기적 구도 속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롭게 접근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포용정책을 해야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장기적인 구도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긴장의 어떤 악순환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해줘야 그래서 남북관계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한반도 긴장 문제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어느 정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당면한 우리의 국가 목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장기 전망 속에서 남북한이 하나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일 혹은 다음 정부 내년 혹은 다음 정부가 즉각 당장 추진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속에서 중장기적인 민족 미래를 부상한 정치가가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